당신은 뭔가 봤죠? 어젯밤에 어떤 여자랑 하는 얘기 들었어요 얘기해봐요 뭐 봤는지 탈북자라면서요 본 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주세요 우리 팀 다 같이 움직일까? 몰라 누가 어디로 갈까? 내가 나이라 아 동그라미 네 휠 좋아 내가 아 그럼 제가 삼겹경으로 좀 왜? 내가 서울대 경영화학과의 수석이파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니 아 그럼 자 다들 움직이셔 시발 김은혜 시곤합니다 아니야 아멘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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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자 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